아, 큰일 났네, 이거. 근데 그렇게 빨리 오겠어, 손님이. 야, 지금 벌써 올리면 안 되는데, 이제. 와, 팔 나갔는데, 팔 떨어진다. 이거 온 거야? 벌써 왔다고? 온 거예요? 모르겠네, 가봐요, 가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? 주라, 주라, 주라. 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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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라. 아이고, 우리 정이. 이때 꼭 지갑 한 번 열어주라. 주라, 주라, 주라. 휴가 좀 주라. 아이고, 우리 정이. 다비모, 다비모. 다비모. 히트다, 다비모. 아이고, 우리 저기, 우리 뭐 뭐 조카. 다비모. 유재정. 아이고, 오늘 어쩐 일이야? 아이고, 우리 저기 배구 조카. 아, 반갑습니다. 아니. 다비모, 오늘 또 어떻게 된 거야, 오늘? 아니, 내가 도와주려고. 히트다, 히트. 히트. 그거는 신영이 거. 다비모. 네. 오늘 어떻게 여기, 어떻게 온 거예요? 아니, 이거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. 아, 진짜요? 내 백반집이며 오리백숙집 했다. 진짜다, 맹세, 맹세. 아, 진짜? 진짜? 그럼. 와, 나 지금 여기서 누가 내려.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지. 아니, 다비모 요즘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. 너무 바빠. 뒤에 스케줄이 있어요. 아, 진짜? 몇 시까지 가요, 이모? 7시. 아, 진짜? 네. 아, 그러면 노래 한 곡 해줘야지, 뭐. 내가 이따 할게. 저기 라이브 돼, 라이브? 라이브 당연히 안 되지. 아, 자기도 안 하면서. 아이고, 우리 식빵 조카. 안녕하세요. 엄청 키가 크네. 다비모. 사진 한 장 박자. 저기, 이모 그러면 일 좀 도와줘요. 거기서 박스 좀 접어줘요. 박스 좀 프라이드하고. 아, 박스 접으라고? 네.